비쥬 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재환이의 그 스타크래프트 성대무사 듣고 싶어서 전화해서 해달라고 했거든? 해줬어 뭐해서? 저그랑 프로토스랑 질럿이랑 진짜 똑같더라 그 메딕 죽는 거 그랬나? 해봐 파이벳 죽는 거 여기서 하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걸 전화로 들으니까 진짜 똑같은 거야 그렇지 깜짝 놀랐어 진짜 똑같죠? 어 드라곤이랑 아 드라곤 똑같아 이건 누구야? 건 드라곤 배 건 드라곤 배 왜 눈이 있잖아